주식 초보수의 상위 1%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래세침권 뉴엑스랩팀 전윤후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거래소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데 지금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더 많고요. 확실히 어제 뉴욕장의 성장주들의 급락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횡보 또는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종목들도 선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향성이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장의 좀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그렇기 때문에 초고수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지 저희가 힌트를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먼저 순매수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일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넥슨GT, 컴투스 홀딩스, SK이노베이션, 노루페인트, 두산퓨어셀, 나무가, 위메이드, 휴센텍, 제주은행, 에디슨 EV 이렇게 열정부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또 게임주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죠. 넥슨GT는 아무래도 이슈가 있으니까 강하게 오르고 있고 컴투스 홀딩스가 게임빌이죠. 게임빌 많이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위메이드도 담고 있는 모습 그 외에는 이제 가치주도 이제 제주은행도 금융주 안에서 함께 매수를 하고 있고요. 노루페인트도 저희가 지난번에 좀 언급을 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규제에서 오히려 SK온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점의 포인트를 먼저 잡아볼까요? 네, 일단 게임주가 또 약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있었는데 반등 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초고수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넥슨GT와 넷게임즈에 대한 합병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와 위메이드도 최근에 게임주 규제에 대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초고수들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조금 반등을 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제 나무가라는 종목인데요.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줄 3D 센싱하는 이제 그 센싱을 만드는 카메라 모줄을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최근 몇 주 동안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기관들도 많이 사고 외인들도 많이 사고 또 초고수들이 종목에서도 많이 언급이 된 종목인데 LG 이노텍에도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5일 순매수 상위 하이비전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이따가 좀 나올 텐데요. 그렇게 카메라 모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나무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3D 센싱 모듈을 이제 납품한다고 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또 최근 보니까 현재 시총이 1700억대인데 3분기까지 순이익이 한 200억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PER이 전체적으로 이제 8에서 14의 종목인데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 XR 또는 VR 그런 어떤 카메라 모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사실 나무가 뿐만이 아니라 MCNX, 자화전자 등등 해서 카메라 모줄 관련한 업종을 같이 보면서 거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LG 노택이 ETF에 확실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몰리는 모습이 있는데 나무가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함께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시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되면 뭐 이렇게 글라스가 예전에 우리가 XR 기기의 스마트폰을 이제 안경 대신에 이렇게 쓰는 그런 어떤 기기가 이제 또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XR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모줄은 자율주행차에도 쓰이는 모줄이기 때문에 그쪽 비즈니스는 계속 커지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 리포트를 통해서 예측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나무가도 그렇고 XR, VR 이쪽은 LG 이노텍, 삼성전기 큰 어떤 회사에서부터 그 이어 벤더까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올라온 종목 중에 휴센텍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 이제 포스코 수산화 리튬 투자 관련해서 수혜 종목으로 꼽히기도 하고 또 이게 자회사가 이더리움 마이닝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어떤 점에 초보수들은 주목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산화 리튬 관련한 이슈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웨인이 이제 대량 순매수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휴센텍은 자회사가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국내 최초 수산화 리튬을 상용화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뭐 국내 최초로 순도 99.9%의 수산화 리튬 개발을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어저께 상한가도 가고 오늘 또 그거에 이어서 조금 약간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이 변했을 때 과연 내년 훈년까지 실적을 좀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뭐 올랐다고 해서 따라 살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런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크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산업들을 같이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매도하는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단알이나 비덴트처럼 암호화폐, 가상화폐에서 주도했던 주도주들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차익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바이오니아라고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도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차익시전을 하고 있고요. 9시 30분 기준이기 때문에 좀 얼마든지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급등을 이용해서 주가 이제 차익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게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에스티팜 같은 일부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sn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차익은 실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상화폐나 nft로 올랐던 주식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기업이 밸류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초고수들은 이제 순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도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에스티팜이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흐름이 좋으면서 차익시전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사실 1년 동안 2021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은 오늘은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2022년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인 기관이 3일 연속 동반 순매도를 하고 있고 에스티팜 같은 경우도 최근 전일을 제외하고 외인이 6일 연속 순매도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섹터는 조금 오늘 순매도를 하더라도 초고수가 순매도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이 최근에 이번 주 특히 가간 흐름을 보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은 매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섹터로 저희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까지 5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늘은 순매도하고 있는 다날을 지금 최근 5일 동안 어제까지 바로 샀군요. 다날, 시젠,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버킷스튜디오,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칩셋미디어, 초록배미디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순매수한 기업들이 지금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찌 됐든 게임주 속에서 어떤 변동성 속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싶은 거는 아모레퍼시픽하고 현대모비스입니다. 화장품주가 상당히 2021년 안 좋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면세점 매출도 그렇고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 애널리스트 데이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뉴스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텐데 기관이 최근 11일 중에서 11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 15% 상승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여전히 한 40% 하락한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나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생각하면 중국 면세점 이렇게 같이 키워드로 엮이는데 지금 이제 성장 전략을 보면 이커머스 쪽을 공략을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커머스 비중이 올해는 50% 내년에는 60%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도 기존의 오프라인 또는 면세점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제 성공적인 이커머스로의 전환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게 성공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또 초고수들도 같이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점 대비 11%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인에 대한 수급 연속성은 보이지 않은데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차량용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관련 주가 상당히 안 좋다가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어찌 됐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주가가 안 좋고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내년도를 보면서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 전기차 부품에 대한 기회를 좀 생각한다면 현대모비스도 한번 같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따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초고수들은 재빠르게 어제까지 또 순매수를 했다는 점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메가스터디 교육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주들 이번 주에 잘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도 상승폭을 계속 키우네요. 지금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계속 연속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좀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 학교를 이제 그만 그러니까 방학을 하면서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관심이 좀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고 내년에도 사실 뭐 오미크론 등 보면은 코로나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좀 약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역시 또 온라인 쪽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교육주들은 사실 실적이 이례성이냐 이례성이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례성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이제 내년도 후년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좀 개인의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온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관련한 원격근무 이런 관련한 주식들에 좀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이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1분기, 2분기 실적 보면서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동안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현대모비스로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도 세워주시면서 메가스터디 교육도 지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동안 매도했던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죠. 네, 게임주들 중에서 많이 올랐던 네오이즈나 컴투스 홀딩스, 또 컴투스들은 많이 매도를 했고요. 지금 이 중에서는 LG전자 같은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 기관은 사실 5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점 대비 13% 오르고 방금 말씀드린 현대모비스와 더불어서 사실 전장 부품에 대한 실적이 기대보다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진 어떤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2022년은 차량용 반도체 이슈도 해소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릴 거고 전장 부문에 대한 흑전이 기대가 되고 또 애플에 대한 전기차 진출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도 상당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현대모비스가 좀 같은 아이디어로 LG전자들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초고수들도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고수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순매수했던 종목들 가운데서 수익률 좋은 종목들을 볼까요? 네, 1위가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최근에 카메라 모듈 실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무가와 더불어서 이런 카메라 모듈 종목들은 계속 그 섹터, 부품주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액들이 사상 최대시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관련한 부품주의이기도 하고 인텔의 모빌아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에 대한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실적 대비는 좀 싸지만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또는 또 조정시 매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이제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나왔는데요. 바이오 중에서도 머크와 키트루다에 대한 어떤 머크사와 키트루다 병용 임상을 이제 3건을 진행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실질적으로 매드팩토도 주가가 5일 동안에 한 20% 오른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바이오즈 중에서도 이렇게 매드팩토나 또 다른 기타 바이오즈 중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의 이슈 또는 이렇게 다국적 어떤 빅파마와 병용 임상이라든지 같이 임상을 하는 회사들이 찾아보면 이제 나올 거고 아마 그런 어떤 임상 결과들이 계속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어떤 바이오 섹터에 대한 또는 매드팩토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 초구수의 선택 미래세증권 UX랩팀 전윤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